갑니다 찍고 오고 시작 찍고 오고 찍고 오고 파 인 스텝 찍고 오고 찍고 오고 파 인 스텝 여기까지 카운트 시작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몬트레이턴 2번 시작 포인 오고 포인 오고 포인 오고 여기까지 카운트 시작 다시 시작 1 2 3 4 5 6 7 8 그 다음에 원해지 피버턴 왼쪽으로 피버턴 2분의 1 4분의 1 시작 피버턴 피버턴 아웃 아웃 인 인 카운트 해볼까요? 시작 1 2 3 4 5 6 7 8 처음부터 카운트 해볼께요 5 6 7 8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5 6 7 8 4 2 3 4 5 6 7 8 2번의 태그 있어요 아 저기서 4월에서 16 카운트 후 태그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태그 라킹체어 시작 라킹체어 열한번째 월 16 카운트 후 태그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라킹체어 리스타트